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감정평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수익방식 공부할 차례죠. 잠깐 좀 내용 잠깐 보고 우리 문제 풀도록 하죠. 수익환원법 테마 54 내용이었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깐 머릿속에 복습하면 비교방식에서 거리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뭘 이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데 사시지계면이 아니죠. 시지계 기타 이렇게 한다는 거. 사정보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사정개입이 들어가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적정한 실거래가는 최근에 거래된 토지 거래 사례죠. 이때 최근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그러니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수익방식 보죠. 수익방식. 자 가치의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이론적 평가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가치의 정의 기억해놔야죠. 가치. 뭐라고 하죠? 가치.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가치는 현재 값.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이죠. 지불된 금액, 거래된 금액. 어찌 가나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장래 수익을 뭐해서 땡겨와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 외워야 돼요. 자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에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벌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미래 현금으름을 이라고 했어요. 이걸 땡겨온다.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걸 이걸 수익환원법 외워놔야 돼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자 그러면 가격을 구할 때 장래 순수익을 땡겨와야 돼요.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환원율로 줄여서 환원율이라 그래요.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 이때 환원율을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때 할인율은 말이 없으면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 요구수익률을 얘기하고. 얘는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모아모.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 자 근데 어떤 학자가 하나를 더 더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학자가 있었어요. 피셔라는 학자였어. 혹시 기억날까요? 안 나겠지. 그래요. 죄송해요. 인플레이전을 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인플레이션. 요구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그럼 투자자가 생각하기에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럼 수익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더 벌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수익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플레이제를 더해줘서 계산하는 것이 요구수익률.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해서 피셔효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게 한번 잠깐 등장할 거예요. 자 수익환원법이고 우리가 이제 수익방식에서 말 문제로 나올 때 하나 외워둬야 될 것이 환원이유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환원법은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찾고 이걸 가지고 이 환원이율을 감정평가사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얼마로 나누어서 가격이 나오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가격환원이율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반비례. 그러면 환원이율을 높게 적용하면 가치는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 얘가 할인율이었어요.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수익률도 커질 거고 환원이율도 커질 거고 위험이 커져도 요구수익률이 커지니까 환원이율도 커진다. 그러면 가격은 낮게 평가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 외워야죠. 우리가 이제 전에 원가방식에서 원가법에서 감가수정하는 방법 다섯 개를 외웠어요. 다섯 가지가? 이건 나와야지. 정률상 관찰분해. 왜 안 나오지? 정률상 관찰분해. 이때 정률법 중요해요. 정률법.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가 되는 거죠. 감가율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매년 감가액은 뭐 한다? 줄어든다. 이거 항상 답으로 나왔던 거고. 자 그럼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시조가 12개 있다. 12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시조 12. 일단 간단한 거 보너스로 문제가 나올 때 출제자는 이렇게 낼 거예요. 감가수정 방법과 환원이율 방법을 섞어놓고서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거. 환원이율 산정 방법이 아닌 거. 이거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률상 관찰분해. 시조 12. 자 시장 추출법. 말 그대로 시장에서 추출한대. 시장에서 끄집어낸다는 걸 추출한다 그래요. 시장에서는 거래가 일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사례가 있겠지. 그래서 사례로부터 환원이율을 직접 추출한다. 끄집어내 쓴다. 계산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시장 추출법이에요. 시장에서 뭐가 있다. 사례. 사례가 나오면 시장 추출법이에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시장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 실증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의 원칙적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시장 추출법이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이걸로 정확하지 않고 좀 더 추가적으로 환원이율을 조사하고 싶을 때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데. 두 번째가 조성법. 이 조자가 우리가 투자론에서 위험조정할인율법이 있었어요. 위험조정할인율법. 그래서 투자의 위험의 처리관리가 뭐였어요. 대답을 좀 해줘봐요. 위험의 종류가 금사유법인 처리관리가 보조회전통감이었어요. 이 조자가 위험조정할인율법이었죠. 위험할수록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할인율를 뭐하자? 높이자. 요구수익률을 높여삼으로 투자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 조자가 위험조정할인율법과 똑같이 조성법은 위험을 여러 가지로 분해한 다음에 위험을 파악한 다음해라는 얘기에요. 위험을 각각 파악한 다음에 위험에 따라서 할증률을 합산해서 환원률을 산정한대요. 그러면 위험을 각각 나눠서 이건 위험이 크네 라고 한다라면 위험이 커지면 환원률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낮춘다? 위험이 커졌으니까 요구수익률이 커지듯이 할인률이 커지듯이 환원률도 커진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높은 환원률을 적용하는 것을 이걸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 그래요. 위험 요소를 구성하는 것을 잘 나누어서 위험에 따라서 환원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면 환원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여러가지로 다섯가지로 딱 구분했을 때 각각 위험에 따라서 환원률을 높여서 종합환원률을 계산하는 걸 조성법이라고 하고 투자결합법은 결합한대요. 결합. 왜 결합하냐? 같으니까 결합해요. 다르니까 결합해요. 같으면 그냥 같은 거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눈에 보이는 토지와 건물이 눈에 보일 때 다르죠. 다르니까 얘를 결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환원률이 다르고 나눠져 있으니까 결합해야 된다. 이때 결합하는 방법은 뭘까요? 평균값을 구할 텐데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겠죠.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할 거예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즉 내돈 투자자와 빌린돈 투자자의 얘들의 요구 수익률이 달라요. 기대 수익률에 나오면 안 되고 물론 우리 시험문제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요구 수익률이 뭘 얘기하냐면 환원률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할인률, 환원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니까 이걸 결합해야 된다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이건 아직 한 번도 시험문제, 계산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예, 가중평균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토지의 환원률과 토지 비율, 건물의 비율과 건물의 환원률을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동산이 있다고 해보죠. 현재 시점에 부동산이 있을 때 미래, 돈을 벌거래. 순수익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땡겨와서 얘의 가치가 얼마냐로 평가하는 게 무슨 방법? 질문하는 거예요. 미래, 돈을 벌 것 같대. 미래, 돈을 벌 것 같아서 장래 순수익을 예상을 해요. 이걸 땡겨올 거 아니에요. 뭘로? 환원률로 땡겨오겠죠. 그래서 이때 가치가 얼마냐라고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그런데 환원률은 땡겨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미래, 돈을 벌 거라고 예상하는 예를 똑같은 수익률은, 아니 환원률을 땡겨올 때는 투자할 때, 미래로 갈 때는 수익률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벌 거다라고 수익률을 그대로 땡겨오는 거예요. 미래로 갈 때는 수익률이에요. 간 것을 그대로 땡겨오는 것을 환원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감정평가 룰을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개념상 얘기할 때 가는 것을 땡겨오는 것이 환원률인데 가는 건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땡겨오는 건 환원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따가 좀 다시 확인할 거고 투자결합법은 다르니까 결합한다. 이때 결합하는 방법은 가중평균을 계산하고 가중평균을 계산하고 에르두법은 암기코드가 LG전자, 지분투자자, 지분형성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세전을 썼어요. LG전. 원래 우리가 이제 수익하는 법은 순수익을 썼는데 순소득을 쓰는 게 아니라 세전을 썼다는 게 얘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세전을 썼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고려했다. 우리가 자본이득이라면 가치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가치상승분, 처분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상승분을 고려했다. 그래서 LG전자, 이 세 개를 고려해서 환원이율을 계산했던 것이 에르두법이에요. LG전자, 지분투자자나 지분형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자, 세전을 썼대. 그럼 소득세가 반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전, 세, 후니까 즉, 세전에 소득세를 반영해야 세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세우를 쓴 게 아니라 세전을 썼으니까 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전이란 말 대신에 소득세가 아직 반영되지 않는 현금 흐름을 썼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득세가 반영된 걸 썼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세전이니까 자, 시조 투엘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 꼭 외워놔야 돼요. 자,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가장 중요한 비율이죠. 부채 감당률 뭐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이렇게 되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요. 가공, 유비, 순, 부채 서비스액이 있을 때 이렇게 가면 공실률 두 번째 가면 영업 경비율 두 번째 갔다가 내려오면 채무불이행률 반대로 가면 부채 감당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나오는 게 부채 감당률이죠. 자, 부채 감당률 이용해서 환원율을 정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이용해서 환원율을 정할 때 저, 부, 대 이렇게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이때 중요한 건 얘가 부채 비율이 아니에요. 부채 비율 아니고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비율도 기억나야 돼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가 위에 가야죠. 전체분의 부채가 아니라 내돈분의 부채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쓰는 거죠. 같은 말 있다 없다.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다. 무슨 비율 나오면 다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데 부채 비율은 같은 말 없다 그랬어요. 지분분의 부채 내돈분의 남의 돈 여기 나오는 건 부채 비율이 아니라 뭐다?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법이니까 줄여서 부채 감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저당, 상수는 딱 여기서만 등장해요. 저당, 상수가 투자론에서도 등장하고 금융론에서도 등장하는데 감정평가에서도 등장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문제에 저당, 상수가 나왔다. 저당, 상수 나왔다. 그럼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저, 부, 대. 곱하면 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당, 상수 나오면 무조건 저, 부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 부대. 암기코드 시조, 투, 엘브. 그 다음에 LG전자. 저, 부대 이렇게. 저당, 상수 나오면 얘 부가 뭐다? 이 부가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이 문제를 줄 때는 부채 감당률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부채 감당률을 안 주고 부채 서비스 앱과 순소득을 줘가지고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가장 중요하고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앞에 투자로 인하 금융론에서 이 부채 감당률을 쓰질 않았어. 그러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부채 감당률을 쓰고 싶은 거예요. 출시자가. 이때 내는 것이 뭐냐면 저, 부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페이지 147페이지 보죠. 147페이지. 수익방식은 거의 문제가 보너스예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수익방식 문제는 말 문제가 나오든 계산 문제가 나오든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원가법이 좀 어렵죠.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좀 어렵더라도 어렵게 보이지만 무조건 연습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환원율을 산정할 경우 들어갈 걸로 오른 거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얘가 부채 감당률이 나왔네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저, 저, 부, 대.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니은에 들어갈 건 저당상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식은 워낙 유명한 식이죠. 우리가 가격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가격은 뭐를 장래 순수익을 뭘로 환원율로 나눠서 구한다. 근데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환원율은 순을 뭘로 나눈다? 가격으로 나눈다. 얘와 얘는 자리가 무조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딱 떠올라야 돼요. 가격은 순 나누기 환원율이야. 근데 가격과 환원율을 뭐 할 수 있다?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환원율은 순 나누기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 나누기 가격. 여기에 들어갈 건 뭐다? 순이에요. 순. 그래서 순영업소득 이렇게 자, 48번 보죠. 환원율에 대해서 거리가 가장 먼 거 보죠. 조성법 시조 12에서 두 번째 조성법 위험을 여러 요소로 분해한 다음에 위험에 따라 환원율을 정하는 거예요. 위험에 따라 환원율을 정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위험에 따라서 할증률을 더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걸 조성법 이라 그래요. 맞고 자,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시장에 거래된 뭐가 있어? 사례. 그래서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한다. 그러면 이건 시장 추출법 맞고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라고 나왔네요. 자, 결합하는 건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토지 건물이 다르니까 결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자, 소득을 창출한 능력은 이건 수익률을 얘기하지만 땡겨올 때는 환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원율이 다르니까 다르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얘기고 자, 에르두법 나오면 LG전자가 나와야 돼요. 자, 보니까 매 기간 동안 현금수지라고 나왔어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현금수지? 무슨 현금수지? 새 전이에요? 새 후에요? 새 전 현금수지를 써야 되겠죠? 맞아요? 새 전 그 다음에 가치상승분 하락분 이건 자본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자본이득을 고려하고 지분투자자 입장이나 지분형성을 고려한다. LG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투자자의 요구순위를 결과 지분투자자의 요구순위 동일해서 결합해야 돼요.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요.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요. 다르다는 거에 착안해서 결합해야 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결합법은 다르니까 결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5번이 틀렸고 49번 보죠. 자, 환원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을 때 시, 조, 투, 엘부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환원율 맞고 자본환원율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맞아요. 환원율이래. 환원율. 그럼 얘는 요구수익률로 봐도 괜찮아요. 활인율로 봐도 괜찮아요. 맞아요. 할인율이나 요구수익률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요구수익률을 배울 때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최선의 수익률이었어요. 은행에 넣었더니 아무 위험함도 없이 예금금리가 3% 주더라. 야, 그럼 포기한 만큼은 최소 부동산 투자할 때 받아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환원율도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무의염률을 얘기하는 거죠. 무의염률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지듯이 환원율도 뭐한다? 커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본환율도 환원율도 커진다. 엄청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두 번째 중요한 지문이고 자, 3번 보죠. 순이 일정할 때라고 했어요. 일정한 건 뭐 볼 필요 없어. 일정한 건 조건에 따라서 여기 조건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뭐 안 나와도 되는 얘기인데 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환원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식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탁 나와야 돼요. 가격은 순 나누기 환원율이에요. 맞죠? 환원율이 순이잖아요. 그럼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환원율은 뭐한다? 낮아진다. 낮추는 요인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땡큐하고 넘어가야죠. 이거 확실한 거니까. 가격은 순 나누기 환원율이니까. 위험의 감소 위험이 줄었대요. 환원율은 뭐한다? 낮아진다. 위험 커지면 환원율 커지고 위험 낮아지면 환원율 작아지고 부동산자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특성에 따라서 환원율은 다르겠지. 당연히 이건 수익의 즉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유형이나 위치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환원율도 당연히 다른 거예요.